안녕하세요. 오늘도 창부탈영 시리즈로 오늘 백구야 날지마라 너 잡을래 아니로다 이거를 오늘은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백구야 날지마라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오늘은 전숙희 선생님째로 배워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전숙희 선생님이랑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그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부분도 선생님은 아아 막 이렇게 하면서 후렴 부분도 틀려요 덩덩덩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아 아니 놀지 이렇게 시작할게요 자 혹시 이제 뭐 전숙희 선생님 째인데 왜 전숙희 선생님이랑 똑같지 않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선생님 째로 가기는 하지만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아아 아니 놀진 못하리라 백구야 달지마라 성상에 버리심에 너를 쫓아서 이왔노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창구 살림살이 이만하면은 넉넉하지 일천 간장 맺힌 서른 부모님 생각뿐이로구나 어째다 나는 지금 이런 광경을 당하고 있으랴 얼씨구 철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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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배워보겠습니다 아아 아니 놀진 못하리라 백구야 달지마라 백구야 날지마라 요 곡까지가 한 장단이죠 백구야 달지마라 시작 백구야 날지마라 달지마라 그렇지 백구야 달지마라 백구야 날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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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잡을 내 아니로다 너잡을 내 아니로다 그렇죠 너잡을 내 아니로다 너잡을 내 아니로다 다시 한번 너잡을 내 아니로다 성상이 버리시메 성상이 버리시메 너를 쫓아서 애완노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팔을 베고 누웠으니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창부살림살이 시작 대창부살림살이 대창부살림살이 시작 대창부살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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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하면 넉넉하지 이만하면 넉넉하지 이만하면 넉넉하지 그렇지 일천간장 맺힌 서름 시작 일천간장 맺힌 서름 일천간장 여기까지 반장 일천간장 맺힌 서름 시작 일천간장 맺힌 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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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일천간장 맺힌 서름 시작 일천간장 맺힌 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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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생각뿐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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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다 나는 지금 어째다 나는 지금 이런 광경을 당하고 있으랴 그렇죠 이런 광경을 당하고 있으랴 얼씨구 철씨구 치화자 좋아 얼씨구 절씨구 치화자 좋아 얼씨구 절씨구 치화자 좋아 얼씨구 절씨구 치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죠. 어려워요? 처음 해서 그래요. 처음 들어본 거라 처음 들어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백구야 날지 마라 너를 잡을 내 안이로다 사성 상인 알바 이렇게 하는데 이거 조금 다르게 부르는 거죠. 얼씨구 이런 것도 좀 그렇고 네. 그렇죠. 후렴에 얼씨구나 좋구나 이렇게 보통 했는데 이제 얼씨구 절씨구 치화자 이게 좀 특이하게 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이제 두 장단씩 나갈게요. 아니 놀진 못하리라 백구야 달지 마라 아니 놀진 못하리라 백구야 달지 마라 도잡을 내 안이로다 백구야 달지 마라 도잡을 내 안이로다 한 번 더 시작 백구야 달지 마라 도잡을 내 안이로다 자 그 다음에 성상이 버리심에 너를 쫓아서 예완노라 성상이 시작 성상이 버리심에 너를 쫓아서 예완노라 성상이 버리심에 너를 쫓아서 예완노라 나 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자 시작 나 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한 번 더 나 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한 번 더 나 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은 넉넉하지 대장부 시작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은 넉넉하지 한 번 더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은 넉넉하지 일천 간장 맺힌 서른 부모님 생각뿐이로구나 시작 일천 간장 맺힌 서른 부모님 생각뿐이로구나 한 번 더 일천 간장 맺힌 서른 부모님 생각뿐이로구나 어째타 나는 지금 이런 광경을 당하고 있으랴 시작 어째타 나는 지금 이런 광경을 당하고 있으랴 시작 어째타 나는 지금 이런 광경을 당하고 있으랴 어째타 나는 지금 이런 광경을 당하고 있으랴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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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연결해서 그러면 아서부터 시작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태꾸야 달지 마라 더 잡을 내 아니로다 성상의 버리심에 너를 쫓아서 해왔노라 나 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태창구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지 일천 간장 맺힌 서른 부모님 생각뿐이로구나 어째타 나는 지금 이런 광경을 당하고 있으랴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배우기는 좀 어렵기는 했는데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다 따라서 하실 수 있어요 처음이라서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자꾸 반복 연습하세요 그래서 창부타령 백구야 날지 마라 전수기 선생님 째로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막을 해봅시다 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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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